안녕하세요 다이카었습니다 요거는요 운젠쯔쯔지 3색이라 그래가지고 사요 요거 좀 데려다 놓은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분갈이가 굉장히 늦었네요 지금 2주 됐어요 제가 데려다 놓은지가 자 요거 처음처럼 야생화해서 데려다 놨는데요 요게 꽃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개화를 해서 이거를 꽃을 다 보고 분갈이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해야 되나 요렇게 망설이다가 이렇게 늦어졌어요 제가 따뜻한 데 있으면 금방 또 꽃이 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아 그래도 할 거 그냥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분갈이 한번 빼봐서 분갈이를 해야 될는지 한번 결정을 하려고 지금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가격은 35,000원 이에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요렇게 예쁘게 피는 아예요 하얗게 깔끔한데 저게 핑크도 보이고 요렇게 해서 삼색으로 요렇게 핀다고 해서 했는데 삼색은 세 가지 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핑크하고 요렇게 복색으로 요렇게 돼 있고 하얗게도 오고 또 요렇게 핑크도 오고 이런다고 해서 삼색이에요 자 요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피는 아예요 이게 찌찌지가 빨간 것도 있어요 빨간 것도 엄청 빨간데 저는 요거 하얀 거 요렇게 복색으로 피는 게 예뻐서 요 아이를 요렇게 하나 갖다 놨었어요 아이고 참 요거 하나 갖다 놓고서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자 키우기는요 이거는 그 철중류들은요 약산성에서 잘 자라요 이게 pH 농도라 그래서 4.5.5에서 잘 자라는데요 이렇게 생각 막 얘기하면은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요거 있죠 노란 거 녹소토 요기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이게 처음처럼 야생토가 여러가지 요렇게 수입 흙으로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기에서 요런 곳에서 잘 자라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 분갈이를 해주면 돼요 보통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이 좋은 이런 흙에다가 심어주라고 하는데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 이렇게 있는데 보수는 물 있죠 물, 물 그거를 많이 요렇게 머금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비력은 비료 있죠 비료가 약간 좀 있는 흙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냥 그래서 요 흙에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부엽터 있죠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부엽터는 뭐죠 산에서 썩어져가지고 있는 그 흙 있잖아요 그걸 부엽터라고 그래요 그 부엽터에다가 마사를 많이 섞어서 한 50% 정도 이렇게 섞고 펄라이트도 좀 섞고 화산석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조금 좀 섞어가지고 부엽터 한 3, 40에 마사 50에 이렇게 해서 고납을 해서 섞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빼보면 알겠지만요 이 철중류들이 뿌리가 굵은 뿌리는 굵지만 굉장히 가느다란 실뿌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 실뿌리처럼 되어 있는 거는 배수성이 좋지 않으면 그게 뿌리가 녹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게 이제 뿌리가 섞는 근부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 보수성 있죠 아까 보수성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마사만 많이 해가지고 쭉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지면은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또 수분이 또 없어가지고 그래서 흙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또 흙에 배수성을 잘 되게 이렇게 해줘서 심어주는 게 이게 강권이에요 보통은 보면은 이거 철중류들은요 이렇게 꽃이 필 때 있죠 이럴 때 분갈이를 하는 것보다도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있죠 그때 이거를 뿌리를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가지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야지만이 뿌리가 막 꽉 차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뿌리의 썩은 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빼보고서 결정을 한다는 이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가지고요 물은 물주기는요 이게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토양을 선택을 하면 배수가 잘 되게 듬뿍듬뿍 이렇게 주면서 키우면 되고요 비료는 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필 때 있죠 이럴 때 액비 같은 거 좀 이렇게 주면서 키우면 되고요 이 아이가 제일 잘 자라는 저건 있죠 알맞은 온도는 낮에 온도는 한 22,3도에서 한 25,6도 이 정도가 제일 좋고요 밤에 온도는 18도에서 한 22도 이 정도로 되면은 이게 제일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따뜻해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그쵸? 하우스에서도 한 15도, 18도 이상이 돼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밤에 온도가 너무 추우면은 이게 안 됩니다요 저기가 계화가 이게 이제 하분에서 중부지방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하분에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거 이제 하분에 키우실 때 가을에요 이거를 밖에서 있죠 저온처리를 이게 철중류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추위를 겪어야지 이렇게 꽃망울이가 형성이 돼요 가을에 한 10월, 11월, 12월 초까지도 이게 영하로 한 10도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러면은 뭐 한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이렇게 추위를 견디게 해가지고 요게 꽃망울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끔 요게 저온처리를 한 40일에서 50일 늦게까지는 뭐 한 60일 정도 이렇게 해야지 꽃망울이가 이렇게 생겨요 베란다에서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 꽃망울이 형성이 안 됩니다요 철중류들은 다 그래요 요게 철중류들 키우시는 분들이요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요게 이제 괜찮은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 이러면은 밖에서도요 비닐 있죠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쳐주면은 요 꽃눈이 요게 얼지를 않아가지고 중부에서도 월동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꽃을 빨리 보시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꽃망울이가 형성이 되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저는 지금 영하 14도 정도 내려갔잖아요 철중류들 밖에 다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요거는 또 철중류들은요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수종이에요 철중류들 다 그렇습니다 진달래과 이거는 햇볕이 좀 부족하면은 개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제가 개화가 좀 들긴 했는데 개화가 딱 시작하면 잘 되는데요 아파트에서 햇볕이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이 요거 좀 키우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요 나무 이걸 식재를 할 때 나무 그늘 아래 식재를 하면 진달래나 철죽이는 꽃 하나도 안 피워요 저희 단풍나무 밑에 밖에 노지에 있는 거요 그늘진데 꽃 하나도 안 피워요 지금 얼마나 안 피었냐 20년 동안 안 피워요 햇볕이 부족하면 꽃이 안 와요 얘네들은 꽃이 햇볕이 많아야 좋아요 저희 집 들어오는 입구에 있죠 고기는 꽃이 많이 오는데 이쪽 안쪽으로는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햇볕이 많이 필요한다 물은 좋아해 가지고요 배수 잘 되게 하면은 장마비 같은 거 여름에 있죠 그런 거를 줄줄줄줄 맞추면서 키워도 괜찮아요 제가 장마에 그냥 줄줄줄줄 맞추고 키웁니다 이게 꽃목어리가 없을 때는 그냥 그 그늘에 반 그늘에서 키워도 괜찮아요 다 반 그늘에서 저 키웠어요 그리고 가지치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싹 해야 되는데 이게 가지치기는요 분명히 한 5월 말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6월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다 돼야 돼요 왜냐면 그 이후에 꽃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8월 정도부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야지 꽃눈이 생기잖아요 한두 달 자라서 그 끝에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되는데 가지치기를 너무 늦게 하면은 자라지도 못하고 그 자란 끝에 꽃눈 형성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 될 수 있으면 5월 말까지 가지 정리를 다 해주시고 늦어도 6월 중순 정도까지는 꽃눈 이렇게 형성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너무 늦게 이걸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꽃눈이 안 생기고 계속 자라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해에 꽃을 보려면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지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철중류들은요 가지치기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길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길게 올라가도 밑에를 짧게 잘라도 여기 있죠 잎이 떨어진데 여기에서 저기 싹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드시는 이렇게 보면 나무에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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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떨어진데 이렇게 자국이 있죠 이거 한마디 나누고 그냥 안에 이게 다 잘라도 돼요 거기에서 새순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있죠 이렇게 올라간 거를 만약 여기를 뚝 자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대가 나와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수형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키우기 한번 알아봤으니까요 한번 뽑아볼게요 제일 궁금합니다요 자 이거 뽑아보고 일단 결정을 해볼게요 자 뽑았어요 이게 한번 뽑은 상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마사에 이게 손 100% 마사에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뿌리 한번 여기 위에 털고 잠깐 한번 볼게요 뿌리가 이렇게 솜털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철중류들은 솜털이 얽힌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얘네들은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료가 별로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비료 영양제를 주실 때는 아주 약하게 해서 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주실 때 이 뿌리가 너무나 솜털같이 돼 있어가지고 비료를 강하게 주시면 이게 여기에다 해를 입어가지고 얘가 고사를 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비료를 안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서요 얘는 비료를 한 달 넘어서 주셔야 되지 분명한 거는 뿌리를 이렇게 건드렸잖아요 그럼 비료를 차라리 주지 마세요 그냥 자 그리고 비료를 처음 주고 싶다 이러면 계피가루 물 계피가루는 해가 없잖아요 계피가루를 주세요 계피가루 이거 보세요 완전히 솜털 같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철축두리요 이게 뿌리에요 뿌리가 이게 얽혀서 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요것만 요렇게 해주고 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꽃이 지금 피고 있어가지고 이걸 다 털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정도로만 털고 해도 몇 년은 또 잘 자랄 수 있어요 요정도로 제가 털고 해줄게요 이거 뿌리 좀 한번 보실래요 완전히 솜이죠 솜 이게 뿌리에요 이 정도만 털어도 굉장히 많이 털은 거예요 다 털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 털면 고사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정도로만 털고 해도 2, 3년은 안 해도 돼요 자 분재하분에 심어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재로 하실 분들은 조금 더 털고 하셔야 돼요 저는 분재하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하분에 핫초처럼 키울 거예요 저는 여행도 다녀야 되고 물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요거 분재하분처럼 요렇게 앉힐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렇게 하니까 고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이 하분에다 심어줄 건데요 보통 분재하분을 쓰면은 이거 더 털고 조그만한 하분에 이렇게 앉히는데 그냥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하분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할 건데 배수 잘 되게 요렇게 해서 지금 일단 요렇게 담아놨어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요렇게 앉혀주려고 해요 자 요렇게 입주시켜 볼 겁니다 요렇게 했는데 하우스님 그럼 이거 6월달에 다시 가서 이거 뿌리 이거 저기 해서 6월 이전에 이거 꽃 지고 나면 다시 털고 분갈이 하나요 이러는데 저는 분갈이 하지 않고 이 상태로 2, 3년 그냥 키울 거예요 충분합니다 요정도로만 털어도요 많이 털지 마시고요 초보분들이십니까 저도 요정도만 털고 하는데 너무 욕심 부려서 많이 털지 마시고 요렇게 살짝 털어서 하시고 지금 이게 뿌리가 많이 건드려진 거예요 보시게 되면 아까 그거 제가 다 털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건드려졌으니까 이 상태로 비려주시면 안 돼요 비려 비려주시면 거기에 뿌리에 해를 입어가지고 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줄 거예요 이제 뿌리를 건드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미르몰약을 조금 좀 스프레이도 해주지만 물에 타서 요거 뿌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미르몰약은 전혀 뿌리에 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천연에서 거기에 만들어진 거라 약간 좀 비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자 요렇게 잎에 혹시 세균 감염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여기 듬뿍 이렇게 듬뿍 뿌려주고요 인트라물이죠 요거는 파인애플이나 천연에서 요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파인애플 물을 요렇게 줍니다 살짝 아니다 아니고 살짝 이렇게요 자 요 정도로 요렇게 주고요 이거 물 주기 전에 간수 충분히 많이 하세요 물 물 줘도 돼요 근데 물을 너무 차근거 주지 마세요 지금 약간 좀 미직찌근하게 실온 상태에 있는 물을 주시고요 물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저처럼 쳐줄 수 있으면 요렇게 쳐주시고 뭐 이것저것 없다 이러면 계피물을 주세요 차라리 계피물 요게 해롭지 않아요 계피물은 자 그렇게 해서 주면 계피가 뿌리 발근이나 아니면은 또 세균 살 충 균 충 이런 데도 효과가 있고요 성장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계피물을 좀 요렇게 뿌리시기 바랄게요 자 요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제가 이거를 많이 털었어요 그 뿌리를 많이 건드렸어요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두셔야 돼요 얘가 지금 스트레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없어지신 분들은 만약에 춥잖아요 베란다가 저처럼 이렇게 난로를 켜지 않고 이렇게 온도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뿌리 털지 마시고 그대로 옮겼다가 정말로 꽃 보고 난 다음에 꽃 보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분을 뿌리를 만약에 건드렸잖아요 그럼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얘가 뿌리 잘 활짝 할 수 있도록요 꽃도 피워야 되죠 뿌리도 내려야 되죠 이래야 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추천하기를 그 분에 그대로 있으면서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따뜻할 때 뿌리를 건드려서 화분에다가 요렇게 안착 입주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요 운젠쯔쯔쯔쯔쯔 3색 요 아이를 한번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요 환경에 맞게 분갈이 잘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